강원도 정선 하전민살등 골짜기 여기가 산이 엄청 높아요 여기 보면 지금 나무가 철쭉꽃이 아직 안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잎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저기 보면은 군데군데 뭐 몇십년 몇백년씩 묵은 참나무도 있고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여기 명이나물이 예전에는 좀 많았는데 이제는 뭐 저절로 없어졌는지 사람들이 해 갔는지 좀 보기 드물어요 드물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이게 참나무거든요 참나문데 이 참나무도 이게 엄청 오래된 참나무거든 참나무 뿌리 밑에 그러니까 진짜 100% 150% 자연산 명이나물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꽃대가 아직 꽃이 안 피었고 꽃이 주머니가 이렇게 보입니다 아 이제 이 높은 산에 진짜 진짜 아주 진짜 진짜 참나 저 명이나물은 좀 보기가 드물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 높은 산에 가운도 진짜 이 명이나물은 잎을 보면 잎도 약간 다르고 부드러워요 이렇게 커도 여기 보면 지금 요 밑에 대 여기 밑에 대거든요 여기 대 아 명이나물 하나보고 기념으로 영상을 남깁니다 아 명이나물입니다